오늘 일정은 토보머리에서 바로 나야가라 폭포 가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캐나다 슈퍼마켓 푸즈랜드에서 아침거리 사러 갔습니다. 빵이 어느덧 레벨인데 용심 캐나다 커피 전문점인 티몰튼에 아침커피와 도넛 하러 갔어요. 푸드랜드 주차장 자동차 안에서 아침식사를 간단히 먹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가 거대 테마파크네. 우와 사자야. 이거 뭐야? 타이어네. 타이어로 만드는구나. 아 타이어로. 우와 버거킹 봐봐. 우와 이거 봐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찍었구만. 우와 이거 뭐야? 리플리스. 아 이거 저거네.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무서웠던 박물관. 그 박물관. 응. 저기 그래. 아 그래. Believe it or not. 맞잖아. 뭐야 재밌다. 이런것만 봐줘야토 재밌는데. 다 Penga institution. 아 그래. 대신해보니. 디즈니랜드 온것같지않아. 뭐 거기에 배악할거고. 동물들이 컨셉이 하나씩인 것 같아요. 파이 스토리도 있고. 재밌다 폭포 지점이 두 정도에요 아 그래? 저 폭도 안 어울려 꺼 이야 우와 우와 야 이야, 여기서만 봐도 멋있다. 저쪽 안에 들어가면 무지개 보이겠다. 자판기를 이용해서 크루즈 티켓을 구매했어요. 이야, 나야 가로 보러 간다요. 드디어 타러 갑니다. 비닐홀 입고 출발. 캐나다에서 타는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은 미국에서 타는 애들. 금방 타네. 기다리고 이런 게 없네. 이게 얼마나 걸려? 막상 갔다 오는데? 얼마 안 했어요. 엄청 오래 있잖아. 아, 그래? 그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거지. 15분마다 제가 온다고 했으니까. 위에 올라가네. 지진이. 파이팅. 공들과 잘 못한 things. 이제 뺏어 주면 안 돼. 시합 안에서 뺏어 주면 안 돼. 1,075 feet 4,328 meters wide its water flow 75,000 gallons 미국의 브라이도 밖에서 181 feet 4,55 meters 미국의 브라이도 밖에서 181 feet 4,56 meters deep 와 대박이다 다 잘랐다 다 잘랐다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 나야가라 폭포 여행이었습니다. 빠이